버그 버그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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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그 걸렸네 끼링 귀엽구만 흠 쾌 쾌 쾌 쾌 쾌 어? 쾌 쾌 구글 들어오시면 이괄할 수 있습니다 뭐야 아 순서가 왼쪽부터지 아 나 가까이 있는 것부터 먼저 마칠라고 했었다 왜 일자가 안 꺼져 너무 쉽구만 구글에서 할 수 있는 게임 지금 구글 사이트 접속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귀엽죠? 쨔슨 으음 겨우 겨우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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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는 점수 떨어지는 것 같은데 쓰냐? 우와 하트 아 그래? 나 하트 까이지 않고 깨볼게 왼쪽부터 제거를 내놔야 돼 오이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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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u 호아 뒤적aire 버측 해야죠 나 그만 번개 쓰려고 안했었는데ler 저리가 오…"C 와- 체력 까렸다 호잇 이거 게임 이름이 뭐예요? 몰라 그냥 구글에서 하네 고양이 리듬게임? 할로윈 티브? 그래 할로윈 티브지 아뇨? 오버천만 안하진 않은데? 다른 게임도 해요 스팀게임도 합니다 배틀필드도 사놨어요 얼마 전에 보호해줬었는데 저리가 저리가 쉽고만 오 맞을 뻔했다 잘가 오 점점 어려워지는데 이게 김코라돈 그 사람입니다 마지막 레벨인가? 레디 세트 고! 자식 아! 하트 못 먹었다. 하트 못 먹었어.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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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50점 해피할로윈 깼습니다. 깼네요. 새 게임 시작하기. 82,050점 이건 여기까지에요. 이건 더 이상 없습니다. 마음먹어. 하트 못 먹었다.